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막판에 밀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생각을 좀 골똘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 이견 없다. 잘 나왔다. 이상 없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 생각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요 때까지 좋았어요. 역시 1715포인트 전환성이야.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럼 10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이면 뭐 이견 없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지.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줄줄줄줄 또 밀리는 거예요. 그 아침에 지금 쓴 거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 그쵸? 외국인과 기관이시죠. 이거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상승적으로 밀어 올려서 가는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거지. 그래서 2일간 222포인트가 반등을 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뭐 순 고르기. 뭐 이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것도 뭐 이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소용주의적으로 매수가 이견이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거는 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그러면은 충분하게 이점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한국 증시의 추세역 전환 1715포인트인데 10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 대응이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더 면밀히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내일 주가가 어떨 건가? 라는 그런 상황이죠. 왜 팔았을까? 갑자기 시장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또 불편해서 팔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 회원방송에서도 다 준비를 해놓고 아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 오늘 잘됐다. 오늘 매매도 괜찮았었고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잘 추적을 했고 괜찮았다. 이렇게 했는데 막판에 딱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G20 회담이 있는 거 아시죠? G20 회담. G20 회담에 문제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결점이 나올 거야 해결. 여기에 그 한국의 진단 진단 시스템 진단 시스템 이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 한국 시장으로 빠질 거는 좀 없는데 사실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내리는 거는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형주들에서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간다. 대형주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중소형주로 움직인다. 이 부분은 맞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바뀌잖아요. 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리하게 보는 건 그거예요. 대형주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내리겠지. 지수 지수는 내릴 수 있어요. 지수 내린다고 치더라도 중소형주는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니지. 대형주가 이게 미리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니까 내일 반등해주면 지휘담 정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종가 무렵에 왜 팔았는지 이 부분이 저는 어 급작스럽게 나와있는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풀다 보면 하나씩 풀다 보면 해결점이 나와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 18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시작은 마이너스 5포인트 시작했는데요. 3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18포인트 끝난게 여기서 밀린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저도 뭐 이 등락에 대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도 괜찮았었던 상황이었고 여기서부터 밀리길래 회원님들한테 밀린다 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매해서 크게 인견 없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더 밀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912개 종목이 있는데 오늘 움직인 종목 중에서 600개가 상승이에요. 하락은 182개야. 보합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200개 정도뿐이 안돼.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18포인트인데 올라왔어. 그럼 종목이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요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종목 관련되어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코스닥도 봐야죠. 코스닥은 플러스에요. 코스닥이 0.8% 0.8포인트 움직였었다가 약간 밀렸었거든요.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27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10포인트 플러스로 끝난 거야. 결국은 코스닥 시장도 여기서부터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거 여기까지 좋은데 반등도 해주더라고요. 괜찮겠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이견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짜증난 거지. 그렇죠? 잡아보세요. 1300개 중에서 1000개가 올라왔거든요. 하락은 200 몇 개뿐이 안돼.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갖고 있는 부분이 다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올라온 건데 실질적으로 밀린 부분은 코스피가 밀린 거고 코스피에서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돼요. 종가에 그.. 막 밀었거든요. 결국은 뭘 밀었냐면 프로그램 매도로 밀었어요. 뭐 금융투자이고 판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내일 얘네들이 플러스로 나오면 뭘 살까 얘네들이 많이 내려있는 지금 조종만 받아있는 삼성 SDI 아니면 삼성전자 살까 그것도 아닌 듯 싶고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을 딱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5800억이라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5300억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위에다 대놓고 막판에 밀기 시작을 한 거지. 이제 눈에 뜨이죠. 결국은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안 팔면 되는 건데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빠진 거야.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팔긴 했지만 그렇게 세게 팔지는 않았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팔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해준 거였지. 지금 현재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물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거의 다 프로그램 매물로 나오는 거고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매물로 나오는 거고 개인들은 지금 열심히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물을 좀 사놓은 그런 상황이 있고 기관들 기관들의 움직임도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눌린 그런 상황인데 뭘 보고 뭐를 보고 이렇게 많이 판 거냐 이거지. 뭐를 보고 갑자기 갑자기 진짜 뭐 데드캡 바운드로 뭐 이렇게 끝나나 일단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코스피 시장의 지표적인 부분에서 지수 반등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왔어요. 그렇죠. 반등. 어쨌든 이 부분이 자율반등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게 자율반등의 반등선이었어요. 이 반등선 같은 경우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삼선전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플러스 10포인트면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렇게 움직였고 이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밀리는 그런 밀리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내일 만들어져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오늘 만들어져도 되고 내일 만들어져도 되는데 일단 만들어지고 빠지는 게 속 편하지. 솔직히 속 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결국은 여기에서 끌어올려진다 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뭐 계속 올라오겠어요. 그렇죠.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이 상황을 뚫지 못하면 여기서 조정이 나올 거다. 그렇죠. 지금은 뚫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에서 나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 것과 안 만들어진 것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결국은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돌려볼게요. 좀 옛날로 돌려볼게요.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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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11년도 거든요. 2011년도 어 그 뭐야 유럽 유럽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 8월서부터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쭉 해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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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네 삼증바닥을 그려놓고 움직인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2011년도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견주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2008년도로 넘어가야지 그렇죠. 2008년도 2008년도 가격에서 지금 들어온 거 요기지 요기 그죠. 10월달 2008년도 2008년도 부터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요게 만들어졌거든요. 요게 네 그리고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휩소는 있었어요. 이렇게 휩소는. 휩소는 있었어요. 속임수. 이건 속임수. 속임수는 있었어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내려온 부분도 거의 유사하고 유사한 부분에서 양선이 만들어진다면 주가의 전환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전환하는 부분에서 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제도 이 생각을 했고 엊그제도 그 생각을 했고 오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지. 자 이제 뒤로 과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쭉 밀렸는데 지금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렸는데 자 오늘 이렇게 내렸는데 어 신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이 부분에서 세계의 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요 상황 요 상황 그래서 얘가 요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렇죠? 만들어지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위기지 왜 이러니 헷갈린다 금융위기 그래서 미국도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주가가 밀렸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밀어 올려질 수 있는 이 여건만 만들어지면 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다고 지금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왔다고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지 이렇게 이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똑같아요. 10월달에서부터 공매도 금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고 제이커브로 금긴 거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거지. 정확히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바닥은 디딘 거지. 이게 바닥이잖아. 바닥은 디딘 거고 그럼 바닥은 이때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오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올라오는 부분에서 휩선이 있으니까 어쨌든 속임수는 있었지. 여기서 속임수는 있었고 다시 올라온 거고 그리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휩선은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가보자. 이게 오늘이 오늘이거든. 이게. 이게 현재거든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만들어졌었거든.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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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없애놨어. 그럼 아직은 이게 아닌가? 이거를 만들어내면 여기에서만 움직여도 상관없잖아. 오늘 왜 갑자기 밀어냈는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내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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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충분하게 가능하죠. 그렇죠? 오늘 뭐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가격대역은 이 가격대역은 반등에 대한 부분을 딛고 올라오는 그 가격대역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에 대한 위치에서 21선 라인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박수 치면서 어? 1600포인트 도착했고 1700포인트 도착하고 내일이면 1800포인트 도착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 근거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현재는 그래서 혼자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구나. 아. 지금 현재 시장은 아. 코스피 코스닥 어쨌든 뭐 미국 시장도 어. 나스닥하고 다오지수 다오지수 같은 경우에는 블루칩이고 그렇죠? 블루칩만 뭐하는 거고 이런 기술주고 이게 이제 거꾸로 움직인 것처럼 한국은 이게 뒤로 뒤바뀌어 있는 거지. 블루칩이나 대용주 쪽 이쪽 움직인 거는 마이너스 그리고 종목적으로 움직이는 코스닥 이쪽들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한국 시장에 있는 상황이니까 아. 내일 시장 자체도 내일 시장 자체도 대용주가 밀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용주에 밀린 부분 이 부분이 반등에서 움직인다 반등을 해서 다시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선전환도에 양선을 만들어내고 양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서 있겠구나. 어쨌든 최소한의 우리가 봤을 때는 1715포인트 이상으로 안착이 되는 적어도 1715포인트 위에 있으면 그래도 볼 거는 있으니까 지표라는 부분에 우리가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그 언덕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되는데 결국은 시장의 심리적 불안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앤 거다.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수급 자체도 수급 자체도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시장의 예탁금은 41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일부는 빠져나갔다 라고 치더라도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여건은 분명히 있어요. 시장의 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용주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희한하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신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신용도 이렇게 늘어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 기억나시죠? 지금은 신용이 7조 7조 대역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죽었어요. 신용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매도가 환매해수도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대차 대차장고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수급에 대한 것은 크게 리스크를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지 현재 시장에서 이 등락을 만들어내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투자자의 심리가 갑자기 쳐다봤을 때 미국의 선물지수가 밀린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그런 차원에 의해서 수급의 공백 그러니까 상승할 때에도 상승 부분에 대한 매물의 공백이 있는 거고요. 바닥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에도 하락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그런 상황이니까 툭하고 밀렸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현재 가격대역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은 미리 밀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잡아보세요.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밀린다. 손치 쳐서 주가가 빠지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올라왔었던 개별 종목들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상승폭이 줄어든 부분에서 주가가 밀린 상황이니까 만약에 내일 큰 리스크적인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밀린 것이다라고 판단은 된다면 다시 원상복이 됩니다. 그게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즉 종목 쪽으로 움직여서 다시 원래대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제약바이오가 갈 거고 다시 한 번 뭐 게임이나 엔터나 아니면 그 내수 쪽에 관련돼 있어서 뭐 수급이 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종목들이 움직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아 내일 삼성 SDI를 살 게 아니라 삼성 SDI에 대한 반전 저 부분을 살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엔터 주식 살래. 게임도 살래. 게임도 살래. 그 제약바이오 뭐 아직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G20 회담에서 얘기할 건 뭐 있어요. 한국에 도움 요청하는 거지. 그래서 진단 키트나 아니면 드라이빙 스루의 시스템 그리고 여태까지 진단을 해왔었던 그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라는 그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아 결국은 반전할 수 있는 부분은 종목이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생각했었던 부분은 이건 아니었어요. 결국은 오늘 올라오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한 차례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이게 쉽게 무너지는 장은 아니다 라는 거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주가 이제 그 상당 쳤다 이제는 반락이다 반등 끝났다 내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대편은 왜 자꾸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맞췄지 아 올라오지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것만 그래서 여기에서만 단계를 한 대 이렇게 밟아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공매도를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오거든요. 빠졌다 올라오는 부분에서 아 이 상황이 바닥인 거야 나한테는 이 상황이 현재 이 상황이 바닥인 거야 결과적으로는 삼선전환도에 이 상황이 나한테는 바닥이라고 바닥인 거야 그래서 아 현재 상황에서 진짜로 현재 상황에서 진짜로 여기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한 달 걸린다고 한 달 한 달 걸린다고 그러면 이 안에만 움직이면 되거든 그쵸 굳이 이 밑으로 보면 너무 괴롭잖아 아 사실 이 밑으로 간다라고 치더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긴데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갑자기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다 만들어져 있고 제가 예상한 대로 딱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야 어 종과 무렵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안 만들어져서 상관없어 그 안에 내일 만들어지면 되지 아니 내일 안 만들어지면 내일 모레 만들어지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내일 만들어지면 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겠고 신대표의 그 시황적인 부분이 100% 적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고 그쵸? 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움직인다 제 얘기가 거의 다 맞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18포인트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밀려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 지금은 꼭대기에 있는 상황이고 꼭대기에 있는 부분에서 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신대표의 얘기 조정은 맞아 이제 조정은 맞아 조정을 맞는데 조정 맞는 부분이 빠져서 조정 받는 게 아니야 장중 조정이라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적으로는 조정 이후에 조정 이후에 더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조정은 짧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른 쪽은 어 지금 뭐 상방에서 밑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래서 밀렸나? 다들 불안해서?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요 부분도 이것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보자 이거지 그래 그러면 18포인트 마이너스 있다 18포인트 마이너스 된 부분에서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아 하락 종목은 이것뿐이 안 돼 결국은 종목이죠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지만 되면 돼 아니 내일 뭐 5포인트 10포인트 빠지면 어때? 그렇죠? 결국은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 한국 시장에서 크게 빠질 수 있는 여건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물론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지만 그거는 다 공이 마찬가지거든요 공이 마찬가지인 부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여건이 갑자기 더 확산된다라는 그런 얘기만 아니고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통제를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빠질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오늘 G20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할 거라고 건강검진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 건강검진에 관련되어 있는 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프리패스 통과하게끔 해주자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한국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아진다라는 것을 각국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대웅주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뒤에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먼저 갈 수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쪽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는데요 결론을 내려드리는데 이 삼선전환도에 대한 부분에서 양전환이 나오면 양전환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양전환이 나오면 좀 더 안심해도 돼요 네 안심해도 돼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주가가 밀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에 대한 조종 조종폭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내일 내일 100포인트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게 나올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벽하게 난리가 나서 미국 시장이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간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건 그걸로 넘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 밀리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뭐 또 하락을 한다라는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목으로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어때요 더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회원님들도 많은 회원님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요 뭐를 하나 붙이더라도 붙여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를 찾는 거야 현재 있는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치료제를 찾는 거지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진짜 글로벌 제약회사 진짜 공익자금이나 아니면 빌게이츠 재단에 도움을 받은 그런 제약회사들 이런 쪽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근접한 상황에 치료제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사실상 상승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jw 중해제약을 보고 있었고 부강약품을 보고 있었고 만약에 움직인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백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제는 할 수 없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넥신도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있고 바디텍 매도 관련된 여건이 있고 그러면 제약 바이오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것이 먼저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엔터테인먼트 저는 sm 키이스트 이런 쪽이 좋아 보여요 it는 it 부품에서는 솔직히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타격이 좀 적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와요 해외에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준입니다 님 열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반도체 쪽까지 넘어가긴 좀 그렇고요 제약 바이오 엔터 그다음에 결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종목들 이런 쪽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증권주 신용증권하고 교보증권 움직였는데요 또 한 번 갈 수도 있죠 예탁금이 얼마에요 41조가 아니라 42조 43조 갈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릴 거에요 제가 누구에요 삼성 유권의 마스터 비비 그렇죠 삼성 유권에 지금 줄 섰어요 줄 섰다 무슨 줄을 섰다 계좌 계좌를 계좌를 계좌 계좌를 개설하는 개설하는 줄을 섰다 가보세요 가보시면 알아요 줄 섰다 계좌를 개설하는 줄 섰다 왜 줄 섰냐 삼성 전자 살려고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어떤 증권 계좌로라도 그 그 뭐야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 근데 이 지금 줄 서는 사람들은 뭐냐면 삼성증권 창고를 가야지만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결국은 뭐예요 주식시장의 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고 바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증권에 대한 초보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 그렇다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물밑듯이 들어왔어요 IMF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만 더 지나면 실제적으로 반등하고 반등력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쉽게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버뚝 들더라고요 이제 주식을 처음 하거나 주식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는 비기너들 비기너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은 주가는 현재 상황에서 밀어 올려질 수밖에 없다 아니 또 오늘 그 매매된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건 맞아 지금 이게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이거든 조정이면 조정이지 갑자기 그렇죠 달갑지 않은 상황이거든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내일 아침에 대보면 뻔히 알아 그 다음부터는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나오는 부분이 오히려 주가에 대한 여건에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분석한 삼손 전환도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증권주 얘기에다가 그랬구나 증권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증권주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도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너무 많이 내렸어 증권주가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증권을 한번 볼게요 유한타 증권 이거는 유한타 증권 거거든요 유한타 증권 유한타 증권이 여기서 여기 그쵸 진짜 많이 내렸죠 유진투자증권도 지금 저는 유진투자증권도 좋아해요 매매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진투자증권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거든요 1200원 이제 1600원까지 올라왔잖아 1200원에서 2400원이면 따불이잖아 이게 뭐 많이 그 올라왔나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굉장히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 4000원 여기서 맨만큼만 그 맨만큼만 나와준다면 증권주도 이게 한바탕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일 텐데 금융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증권주 한국 금융지주가 많이 올라왔죠 어제 오늘은 좀 내렸어요 그쵸 여기서 드립기 빠졌으니까 오늘 매매한 것 중에서 우리는 이제 팔았으니까 예 팔았으니까 독특한 부분이다 독특한 부분이다 괜찮다 아 라고 봤던 거는 저는 이거였었어요 아가방 컴퍼니 이거 다 팔아낸 거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지금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요렇게 종목으로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온 나라 경제방송이 신문사들 삼성전자 낙복과대 구간이라고 전국문제 그래서 지금 삼성유권으로 가서 이렇게 줄 서서 지금 계좌를 트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삼성전환도 양전환하면 etf 네벨 사들 낼까요 아 이글님 네 우리 오늘 etf 매매를 해서 어 다 팔아냈어요 아니 종가에 밀리는 부분도 그렇고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을 했거든요 교육하신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한 분들한테 얘기를 한 그 구간이 있어요 세이프존 구간에서 팔아내라 수익해서 다 팔아냈어요 그냥 끝 근데 삼성전환도에 양전환됐을 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음전환전했을 때는 인버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버스 하는 것도 조금 더 그래요 에 어쨌든 뭐 그 현대시장에서는 약간 쉬었다가 해도 되는 상황이고 시간은 있어요 삼성전환도 삼성 여러분들 삼성전환도는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환도를 보면서 양전환이 나면 득달같이 제 생각이 들 거예요 득달같이 제 생각이 들 거예요 삼성전환도의 포인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이 hts에서 삼성전환도를 못 찾는다 못 찾아 못 찾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포인트만 계산하자 1715포인트 1715포인트까지 괜찮아요 1714포인트는 안 돼요 1714포인트는 안 돼요 그러니까 1715포인트 위에만 있으면 돼 이 위에만 있으면은 시장이 안정적이다 그거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그 포인트는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도에도 그랬어요 결국은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2008년도에 양전환 포인트가 나오고 밀리지 않았어요 휩소는 나왔지만 밀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바닥이야 제가 분명히 바닥을 찝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바닥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안 됐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그거는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 바닥이 형성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시장에 대응의 영향이니까 시장에 맞게끔 대응할게 그 대응하는 부분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 좀 치중해서 움직일래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내일이래도 1715포인트 뭐 금방 움직여요 20포인트는 뭐 하루에도 50포인트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내일이래도 1715포인트가 딱 되면 제 생각을 먼저 하세요 아 신대표가 생각난다 신대표 어떻게 매매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다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격을 일격으로 약간 그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흔들릴만한 그런 저기도 없는데 이놈들이 흔들었단 말이야 지금 외국인들이 흔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생각도 해봤었어요 저는 자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안 팔다가 판 거잖아 외국인들이 조금만 덜팔면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덜팔면 안 빠지는데 다시 제 차 흔들었어 그것도 굉장히 호재가 있는 부분에서 흔들어놨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의 또 트릭 아닐까 꼭 은봉으로 만들어지고 삼성전환은 내 음전환이 돼서 양전환 된 이후에 다시 음전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트릭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자체 지금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아래에 대한 등락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니까 자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어 지네들 스스로가 흔들어 놓은 거 아닌가 쟤네들 드럽게 많이 팔았거든요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그거 개인투자자들이 다 가져갔거든 근데 지금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은요 누워 자빠지는 개인투자자야 실질적으로 슈퍼개미들이거든 기업의 그러니까 일반 법인들 법인들의 그 CEO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막 그런 거거든 그거는 흔들 수 없거든요 어쨌든 흔드는 부분은 금융투자에서 다 흔들어 놨어 다 흔들어 놓고 신용 깡통 냈잖아 지금 근데 지금 한 차례 더 흔드는 그런 부분은 뭘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크게 빼려고 그러나 크게 아니에요 뺀다는 게 아니라 크게 상승을 만들려고 그러나 진짜 이러다가 움직이면 굉장히 큰 상승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무도 못 따라오는 상승 여러분들 못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글님이 그 올려주신 거 제가 그로 올릴게요 크게 뛰기 위해서 한 발 움츠림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발 한 발 물러선 거 아닌가 분명히 저거 만들어낸 거 같은데 저 상황에서 한 차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포인트 1715포인트 이게 되면 이상으로 올라오면 돼요 이게 되면 저를 생각하세요 다시금 언급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내일 올라올 수 있잖아 일단은 코스다 나중 봅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니까 다시 한번 포인트 코스피 다시 코스피 몇 포인트 1715포인트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 지금 강하게 지금 1715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1715포인트 이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득달 같이 그때는요 좀 비싸도 사도 돼 바닥에서만 꼭 사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아예 못 산단 말이야 하여튼 이 부분에서 현재 가격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갈 거 같아 그럼 빨리 사 오히려 기회를 줄 수 있잖아 기회를 줄 수 있잖아 이 생각으로 가자 일단 1715포인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서 안착이 돼야 솔직히 주가가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게 좋잖아요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18포인트 밀렸어도 상승한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개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유리한 부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잡아드리는 겁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또 1400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항상 뭐 그 미국 금융위기 때에도 500 간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900포인트 깨지고 막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무작정 뭐 올라온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종을 거치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조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은 그것을 확인하려면 위접을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는 부분은 어 1715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1715 포인트가 되면은 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되게끔 내가 저거 아 올라왔는데 못 샀는데 1715 포인트의 신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쫓아가도 쫓아서 살 거 아니야 어 못 샀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될 거 같아요 그 대신에 아무 종목이나 하지 말고 지금은 어 제약바이오나 엔터게임 아니면 결제 관련된 주 어 어 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쫓아서 어 추격해서 아니 쫓아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